안녕하세요 다이카워스 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요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꽃향기 야생아 언박싱 겸 이렇게 소개 좀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어 제가 어 오전에 음 병원에 를 검사를 하고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약간 좀 어 미싱 찍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저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는 영상을 찍지 않고 이렇게 언박싱으로 한번 대신해 볼게요 아이고 사장님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을 입고를 하셨는데 아 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소개를 한번 시켜 드려 볼게요 요거 기억나시죠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옐로우 피씨 꽃이 요렇게 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노랗게 이렇게 있어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꽃이 일련에 수시로 오는거 아마 아실거에요 봄에는 뭐 이게 하염 뭐 한 2개월 넘게 이렇게 피고 또 가을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이래요 그런데 작년에 얘가 아팠어요 1월달에 너무 추워 가지고 문을 못 열어 놔 가지고 곰팡이 병이 들었어요 목대는 이렇게 좋은데 얘가 아파서 또 요쪽에건 또 여름에 좀 죽고요 아주 갠신이 요렇게 살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꽃은 여기 하나 요렇게 달리네요 아이고 요렇게 있는데 여기 얼마나 반갑던지요 자 요렇게 한 포트 저도 요렇게 가지고 왔어요 6,000원이에요 이름은 옐로우 피씨라고도 하고요 황금 라마탄 소스라고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합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인디언벨을요 제가 아 요거는 벌써 분갈이를 요렇게 했는데 요거 분갈이 영상이 있는데 분갈이 영상을 계속 못 찾으시나봐요 자 요렇게 있고 저번에 또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또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또 선물을 주고요 요걸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분갈이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영상이 없다 그러고 요거 있죠 이거 러너라 그러는데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띄지 마시고 놔두시면 이렇게 줄기가 됩니다요 자 요거 러너를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자 요거 곧 올려 드릴게요 요거 분갈이 영상이요 그리고 요거는 고산국화라는 건데 아 이게 5,000원이에요 인디언벨 지금은 이제 꽃이 요렇게 망울 망울 져갖고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인디언벨 5,000원이고요 노지월동은 안되고 베란다월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산국화라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작년에도 요게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이게 봄에 피는데 어떻게 지금 요렇게 해서 왔는데 오 요렇게 꽃이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요 자 밑에 묵은둥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봄에 노지에 심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싹이 나왔는지 고산자 들어가는 건 여름에 조금 좀 녹잖아요 제가 이거 노지에 심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첨봐요 저 스위핑 로즈말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이 써져 있네요 요거는 중부에서 월동이 안되고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 요런 표시인데요 자 잠깐 향기 한번 맡아 볼게요 아 꽃에는 향기가 없고요 아 잎에는 향기가 납니다 로즈말이 향이 그대로 나고 있어요 자 요게 3,000원인데 꽃이 요렇게 피었습니다 보통 로즈말이들이 꽃피기가 조금 좀 어렵죠 근데 요거는 우리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스위핑 로즈말이 가격 3,000원이고요 요거는요 오색 기린초예요 요게 오색 기린초인데 요건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요거는 물이 요렇게 들었잖아요 요게 작년에 제가 키우던 거예요 이 로즈말이가 보세요 요런 식으로 자라요 이게 요 화분에서 월동을 했어요 요거 많이 기억나시죠 우암도의 화분이죠 요거를 작년에 제가 두 포트를 여기다가 합식을 했어요 요 그래 가지고서 요거 채로 요렇게 월동을 했는데요 요거를 또 예뻐해 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거를 합식을 해서 요거를 선물하든지 저거를 선물하든지 요거를 요거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칼라가 햇볕을 보면 요렇게 단풍이 들어요 요게요 요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됐습니다 요 화분에서도요 요거는 3,000원인데요 월동 잘 돼요 두 포트에 5,000원씩 사장님 요렇게 넣어 주시고 계세요 요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데 요거는 흙이 굉장히 좋네요 요것도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주황 밴무라는 건데요 가격은 3,000원이고 월동은 잘 됩니다 근데 꼬지 이렇게 핍니다 참 농장 분들 참 기술 좋아요 제거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잠자러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잠자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렇게 이제 잠을 자고 봄에 일찍 하우스에 들이면 일찍 얘가 꽃을 보여줘요 그런데 쟤는 벌써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보니까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꽃을 보세요 왜냐면 꽃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얘가 몸살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내년 봄까지 그냥 둬도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토라고 해도 흙이 이제 금방 요렇게 해가지고 보실보실 합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요렇게 분해서 그냥 보세요 그리고 분은 내년 봄에 달달 털어서 4월달쯤 3월 말쯤에 베란다에서는 요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요렇게 해서 영양제 좀 주세요 그럼 아마 이 꽃 금방 개화해서 금방 꽃 보실 거예요 요거 요거는 뱀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이 3,000원 입니다 요렇게요 주황 뱀무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보타니 찌개인데요 가격이 4만 5,000원이죠 요 보타니 찌개를 제가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가격은 똑같아요 이제 자 요게 조금 더 많이 올라왔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있는데 합식을 해주려고 제가 요거 지금 하나가 데려왔어요 합식을 해줄까 해서요 요거랑 요게 하나 요렇게 심어서 꽃이 한 대 올라오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가격이 그합니다요 4만 5,000원이에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요 두 송이 올라와 주려나 요런 기대를 해주고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보타니 찌개를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고요 보타니 찌개 꽃이에요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색감이 약간 두 가지에요 자 요렇게 피는 모습이고요 요런 색이 필 수도 있대요 자 요렇게요 색감은 두 가지고요 이거는 노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거운 하우스에서 대체 노지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검색해서 이렇게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보타니 찌개입니다 이 찌개가 바람꽃이라고 합니다 자 요 찔레 장미는요 요거 언박싱만 하고 요거 도로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찔레만 요렇게 따로 모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요 찔레가 제가 없거든요 요거를 하나 할까 어쩔까 요거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먼저 소개시켜 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왔고요 요거는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도로 갖다 줄 거예요 자 요거는 저번주에 찍었던요 아주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해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피어서 요렇게 바뀌어 간다고 해요 핑크 장미질레예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흙 굉장히 좋고요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오 이거가 요렇게 해서 있는데 빼서 고요 상태로 그대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자피기 찔레인데요 요 찔레가 참 신기해요 저도 있어요 요거 타이거 찔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런데 요렇게 겹으로 피는데요 당자피기 찔레 요렇게 돼 있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요거 제꺼 꽃이 왔나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예요 꼭 타이거 찔레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당자피기 요기 찔레예요 요기예요 타이거 찔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제꺼도 꽃이 피었네요 요거는 향이 나고 있어요 지금요 요거는요 요거는 복색 당자피기 찔레예요 요거는 향이 지금으로 봐서는 안 나요 요거 피는 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꽃 모양은 유형은 비슷하죠 색감도 비슷하고요 자 요건 당자피기 찔레고요 또 요기 빨간 찔레 한번 보자고요 야 찔레도 참 요즘 아주 이쁘게 요렇게 피어서 자 요렇게 피고 있어요 요렇게 피는데요 이름은 빨강 러브 찔레랍니다 하하하하 빨강 러브 찔레 가격 15,000원이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쪽에 있는 찔레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찔레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아이고야 요거 진짜 예쁘죠 요렇게 뭐든지 저는 요렇게 피기 전에 있잖아요 요런 상태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 피려고 할 때 자 요거는 보석 찔레라고 하네요 요거는 12,000원짜리에요 보석 찔레 12,000원짜리에요 그리고 제가 봄에 그렇게 예쁘게 피던 아이요 요거 애기 찔레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거는 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피더라고요 이거 애기 찔레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제 것도 한참 피었어요 자 이거요 엄청나게 피었답니다 근데 색감이 햇볕이 부족하니까 핑크 넣고 흰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꽃이 피어요 엄청나게 피었죠 요렇게 찢는데 저게 애기 찔레에요 그리고 아이고 요거 향기 좋죠 요것도 꽃향기 야생아에서 데리고 오는데 샤린 베이비 샤리베이비 이름이 착착 달라붙지를 않네요 이거 들어와 있어요 이번주에 찍기로 했는데 이번주에 못 찍어서 두 줄을 건너갑니다 이거 오렌지볼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만행이네 이 정도로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만 얼마에요 만 정확하게 만 6천원인지 8천원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근데 토동이 사장님은 요거 요만한거 2만 5천원이라 그랬었거든요 요게 가격이 고렇게 알고 있어요 요거 한번 문의해보세요 굉장히 풍성하게 행인에 나와 있어요 3월달부터 지금까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햇볕이 좋은데는요 요렇게 열매가 요게 오렌지로 볼이 달려요 여름에 아마 보신 분들 아마 제거 보셨을거에요 이걸 행인에 저쪽에 걸어놨더니 오렌지 볼이 달리더라구요 오렌지 볼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흙을 다 털구요 구매하시면 흙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다 털고 해도 되는데 지금 하시지 말고 내년 봄에 하세요 왜 그러냐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요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하시면 되구요 아이고야 얘가 물이 고픈가 물이 고픈가 봐요 이렇게 꽃이 시드네요 저도 이런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꽃한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들 언박싱 하면서 요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지난주 영상 있죠 지난주 영상을 좀 보시고 요렇게 또 신상으로 요렇게 들어온 아이들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저기를 못해서 아직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자 다육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분갈이 할거는요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 Abstractuez 이제 Luck H 1 4